slack 아우 잘못 눌렀다 아 모르고 바인드 썼네 아 이게 스탠스가 없습니다 저거 밀려나오는데 그래서 스탠스를 쓰긴 써야 되렸던데 아니 왜 이 발칸에서 이거 점프 되면서 왜 이거에서 점프 안되냐 어 이거 근데 아니 요거일때는 점프 되거든 점프하면서 오는거 같은데 근데 왜 내릴때는 점프해서 안써지냐 어 이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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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하네 어 어떻습니까 마일드원 터신 분 데미지 잘 넣고있나요 나름 스킬을 쓴다고 쓰고 있는데 넣는게 쉽지가 않네 뭐야 네 lounge 으 으 음 으 으 으 으 아 이게 안됐어 얘는 극딜이 보네요 아니 바인드를 걸었는데 할게 없네 기본하고 똑같은거 아닌가 얘는 극딜 없나요 바인드 쓰고 나서 평소랑 똑같아서 할게 없네 어이구 위험하다 어 이거 끝날 수 있네 지금 끝내야 되는데 죽는대다 죽는데 3초밖에 안 남았는데 아 죽었네 결국이야 아무도 가서 잡아났다 10만원 써주고 어이구 아 오케이 어쩐 또 출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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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리어